안녕하세요. 이것은 어떤 지역이죠? 저희는 여기서 보시면 화학 소재로부터 환경 플랜트 엔진이랑까지 환경 오염 저감 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저희 자회사로는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전시하게 된 제품군은 MW를 이용한 VOC 저감 설비라든지 제습, 에어드라이어 설비가 되겠고요. MW VOC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식을 적용한 저감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로 했다니까 더 뿌듯하게 되는데요. 혹시 또 다른 설명 있으실까요? 지금은 저희가 MW VOC를 비롯해서 제습 장치, 에어드라이까지 올해 개발을 완료했고 생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크로스 프로 CTO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VOC 가스를 총매에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꿔서 배출하는 그런 정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까지 지켜주는 이런 기업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